지난 주중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방에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여러 개의 문자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8.15 광복절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에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취해지고 이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그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의 예배를 앞두고 단임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김 목사의 교회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신목사의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야? 이 목사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야? 어디 작년부만 온라인 드릴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주의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주의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문의를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문자들이었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동료 우리 목회자들에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언젠가 어쩌면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예배야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굳해요 뭐 교회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안달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처럼요 상황에 따라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라인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이 로마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바로 동굴로 산으로 또 들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썼고 오늘날에도 바로 북한과 또 중국에 있는 그 교회의 그 많은 그리스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깊은 그런 동굴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 번쯤은 예배에 대해서 한 번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으로 찬양을 하고 뒤로 그런 설교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일까요? 예, 이것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에만 우리가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만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고 또 예배 안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과 고백하는 기도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이며 우리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 대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냥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때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 진짜 잘 드렸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계가 있는 그 성막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들과 소통하겠다 만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언약계가 있는 그 신로로 가자니 너무 나의 집에서 멀고 그 먼 곳에 재물을 가지고 가자니 너무나도 준비해야 될 곳이 많고 또 그곳에 가려니 너무나도 귀찮기 때문에 언약계가 있는 그 성소가 있는 신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저 푸른 초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저 시내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시대에 맞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합리적인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각 지파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모든 레인들도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그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더 추구했던 것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우상에 대해서 더 시간을 쏟고 그 우상을 더욱더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돈이 먼저 내가 즐기는 쾌락이 먼저 내가 얻는 그 명예가 더 먼저 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찾은 그 가정이 바로 엘가나와 또 그의 식구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한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그 표현이 3절과 19절 그리고 28절에 세 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새일을 시작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3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엘가나 다음으로 19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엘가나의 식구들 그 다음에 28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옳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저는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 모습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요 바로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분인 나라부터 조롱과 피팡을 당하여서 그 마음감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에 다른 제사를 함께 드린 그 다른 사람들과 그의 그 가족들과 제사의 분기술을 나누며 먹고 있을 때 혼자 일어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앞으로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녀의 기도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 마음에는 그 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에 그 고통이 있으면요 주로 표현되는 것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그 고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올 때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심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아! 소리도 안 나고 어때요? 그 아픈 것을 내가 꾹 자꾸 몸을 웅크리면서 그 고통을 입는 힘을 다해서 참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나마 그냥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라면 그 고통의 수치가 어때요? 아주 극대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때는 소리가 확 지르기보다는 어때요? 그 마음감대 몰려오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슴을 꽉 찌어다면서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모습이 그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저 여인이 오늘도 포도주와 독주를 엄청 마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보았던 그 제사장 엘리의 모습 참 말이죠 그리고 남의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주 돌짓구를 날리면서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던 그런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 그다지 심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말한 것에 대한 한나의 그 대답이 담겨져 있는 15절과 16절을 보면 한나가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지나친 말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엘리에게 표현한 그런 고백 중에 있어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악한 여자라는 것은 원어상의 단어로는 벨리알의 딸이라는 그 의미고요 이 벨리알은 바로 이방신들 중에 하나 한 신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는요 엘리가 자신을 향하여서 마치 무가치한 이방 여인처럼 취급하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나를 그런 무가치한 이방 여인처럼 나를 대화하지 마십시오 취급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가뜩이나 분인 나가 툭하며 왔어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 수가 있냐 야 어떤 죄를 졌길래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라고 조롱하면서 그냥 그 조롱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 한나에게 엘리는 어때요? 그냥 맞은데 또 때리는 식으로 그 분인 나가 한나에게 줬던 동일한 그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영적으로 탈약하여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그저 율법의 형식적인 제산만을 인도해왔던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이 한나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충만하게 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확신에 찬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남편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에게 돌아간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18절에서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빌리포스터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바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 평화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한나는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였던 한나 그래야 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가득했던 그 한나의 그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남편을 따라서 수년 동안 신로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떤 예배들보다 찬양의 그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소망의 기쁨이 아주 막 가득 찬 그런 예배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동일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더욱더 간절히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줄지 그리고 마음과 몸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반면에 예배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한결같이 늦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 가운데 감세의 고백도 없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찬양의 입술도 열지도 않고 기도 시간에는 남들이 눈을 뜨나 이렇게 혼자 감시관처럼 쳐다보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 시간에는 딴색을 하며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격, 예배 가운데 은혜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없으니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다 보니 작은 일에도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목소리가 작네요 주관합니다 아멘 이 숫자를 보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 나와 사모일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헌신된 그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9절 후반부를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자가 굿해요 부부가 함께 자는 거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치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고급, 우리 마스크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자가 말씀하세요 본인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양진성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다시 1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제는 너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이제는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 문장 여호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의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한나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로에서 집에 돌아온 그 엘가나의 그런 가정에 엘가나와 또 한나, 분인나의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마 그날 밤에 남편과 누가 잠자리를 같이 할까라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부 관계에서 나는 이제 동지애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은 아 뭐 그게 뭐 중요해 이제 오케이 I don't care 하면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사랑 또 고대 근동의 그런 관계 가운데 그 시절 가운데 이 남편과 잠자리를 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나오는 야곱의 아내였던 내야와 나의 경우에도요 남편과의 그 잠자리를 먼저 하고 남편과 더 잠자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어때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화판차라는 것을 팔고 사고했던 일이 그들 가운데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분인나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분인나의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자신은 한나보다 사랑을 덜 받는 그 관계 가운데 분인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아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이제는 그 한나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어때요? 한나로부터 남편을 뺏어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날 밤에 남편과 같이 자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한나를 기억해 주시고 한나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런 다툼이 없게 하시고 어때요? 한 아이가 나가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날 밤에 신로에서 돌아온 그날에 그날 밤에 엘가나와 함께 잠을 잔 그날 밤에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대 20절에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나 사모일이라 이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직접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다시 때가 이르러 신로로 예배로 드리러 가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와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려고 할 때에 혼자 아기 사모일과 함께 집에 남겠다라고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니 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또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 말처럼 아니 그토록 아들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뭐 이전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던 그것을 다 무시한 채 아 이제는 아들을 꾹 끼워안고 품 안에 품고서 이제는 아들을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역시 믿음이 아주 굳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그런데 전혀 한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음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우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 나시린의 소원 기도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요 아무리 아내가 자신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 소원 기도를 해도요 남편이 이에 대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 소원 기도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엘가나 그 남편이 허락해 준다면 자신이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양육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남편 엘가나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가나는요 이 한나의 말에 대해서 23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때요? 아기 사무엘을 집에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의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근동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전통과 히브리인들의 그런 전통을 보면 대략 3살에서 4살 정도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추가의 국기 2장 9절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또 유모가 되어서 그의 아들 모세를 젖먹이고 그를 키우면서 히브리인에 대한 것을 가르치며 양육했던 것처럼 바로 한나도요 사무엘을 젖을 먹인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 어린 아이에게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치학, 유아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개론을 보면 유아 사춘기의 그 기간인 만 3세, 만 7세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고집, 3살이 되었을 때, 7살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어때요? 평생을 꺾지 못한다라고 그런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도요 이 기간에 자신의 그 소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서 졌을 땐 후인 24절을 보면 졌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한나는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서원제에 필요한 그 재물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재물들의 그 내용을 보면요 민숙이 15장에 나오는 서원제에 필요한 그런 재물의 양보다 3배 정도가 더 많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숙이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재물의 양을 보면 수소 한 마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에 밀가루 한 에바라는 것은 한 병이 얘기하면 한 10분의 3 정도 되는데 그 3분의 1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준비했고 또 포도주가 한 가죽 부대라는데 거기 반 정도만 필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의 말씀태로 서원제에 필요한 수소 한 마리로 서원제와 또 곡식의 3분의 1과 포도주 반병으로는 그 서원제를 드리고 나머지 수소 두 마리와 그 곡식의 그런 3분의 2와 포도주 반을 어때요? 감사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러한 모습은요 한나가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얻고 싶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서 양육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이 합당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얼만큼 그녀가 마음을 다이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한 자신의 그 마음 전부 또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요 신로에 있는 그 성막에 갔을 때는요 자신의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기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때는 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오늘날 그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들이 와서 오면 그냥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능력 그런 작용들이 적용돼서 그냥 개인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도 믿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큐티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주일에 교회만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내가 수영을 배우겠다라고 호수 깊은 그 물 가운데에 풍덩 빠진 격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호수 가운데 물에 사람이 수영 못한 사람이 부쭉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중에서는요? 뭐 어떻게 하다가 수영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개울가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개혐 어때요? 하다 보면 개혐하니까 나는 진짜 어느 물에 빠져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수영법을 배웠어 그것이 바로 개혐이야 최고의 해염 그러면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에 허우적거리다가요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든 가까스로 그 물 밖에 빠져나와서 그 다음으로는 다시는 그 물 근처에 얼신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참에 세상의 일도요 더 배워야 더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희생해야지 어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과 또 성경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더 알아야 하고 교제와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일에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돈을 있는 데 90% 이상을 쏘아다 풀고 하나님을 장애하고 믿는 데는 그냥 겨우 아까운 대로 그냥 10%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역설 이루는 통로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적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그 예배를 드리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요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헌신이 가득 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함께 시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들 감사합니다.